다음은 68번이요.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사용하는 배선 케이블의 손상 유무를 파악하는 유관검사입니다. 유관검사요. 유관검사라고 지정하면 제가 아무것도 안 들고 가서 눈으로 보는 걸 얘기를 하죠.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 하나 있죠. 배선의 저항이요. 기본적으로 색깔이 변했나 조금 휘었나 이런 것도 끊어졌나 이렇게 축 늘어진 건 아니야? 이거 확인이 가능하죠. 저항은. 저항은 측정이 필요하죠. 답은 1번. 다음은 69번이요. 중대형 태양광 발전 인버터에 따라 구조 시험의 품질 기준은 KSC 8536 규정을 만족하고 출력, 전력, 전압, 전류는 실제 값의 오차 몇 퍼센트여야 하느냐? 그렇죠. 몇 퍼센트? 3% 이내야 한다. 아, 좋습니다. 알고 계실 거고요. 다음은 70번이요.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측 장비가 아닌 것은? 그렇죠. 우선은 뭐 VI, IV, 체커. 맞죠? 그 다음은요. 열화상 카메라. 아, 이거 있으면 좋죠. 있으면 좋죠. 비싸서 그렇지. 그 다음은요. 솔라 경로 추적기. 태양 추적기라는 경로 추적기. 있으면 좋죠. 그 다음은요. 폐쇄력 측정기. 우리가 폐쇄력 측정기라고 하는 건 뭔가 가압을 하거나 이런 배관의 압력, 폐쇄력. 얼마큼 잘 돼 있는지. 이건 뭐 우리가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이건 뭐 어디다 씁니까? 그래서 답은 3번. 자, 다음은 71번이요. 태양광 시스템용 배터리 충전 컨트롤러 성능 및 기능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 보호 요구 조건에서 권장 충전 단계에서 배터리 충전 컨트롤러를 주기적으로 배터리에 균등 충전을 제공해야 한다. 이 균등 충전 주기는 7일 이상이어야 한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답은 3번. 자, 다음은요. 태양광 발전소에서 소비, 설비 용량이 죄송합니다. 설비 용량이 20kW고 S&P 가격 주어졌고요. 가중치 REC 가격도 주어져 있고 1개월간 생산된 전력이 10MWh이다. 발전 수익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, 기본적으로 수익, 돈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, S&P 가격에 플러스, REC 가격에, 그렇죠. 맞습니다. 곱하기 가중치가 필요하죠. 자, 가중치. 그 다음에, 그렇죠. 얼마 썼냐고요. W, 이렇게 되겠죠. 지금 가중치 플러스는 문제네요. 그렇죠. 가중치 플러스는 문제니까, 여기 써주셨네요. 뭐 이런 문제까지 이런 것 같았어요. 일반부지라고 되었네요. 일반부지니까, 그렇죠. 가중치 어떻게 계산하세요? 100kW? 맞습니다. 100kW 아래니까. 일반부지는 99.999는 1.200. 그 다음은요, 플러스. 자, 설비 용량은 200이라고 했으니까, 200 마이너스. 99.999에 전체 용량이 200입니다라고 하죠. 이게 가중치죠. 가중치. 이렇게 계산하시면, 아마 1.1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1.1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, 왓드아워니까, 그렇죠. 10, 메가왓드니까 곱하기 10에 6승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뭐 그냥 90. 요거는 120원. 이렇게 해주시면, 아마 222, 000. 이렇게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답은 3번. 모짐치기